요즘같이 꽃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유난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는 봄철에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을 알아온 30세 남성. 매년 이맘때면 유난히 증상이 심해져 코가 자주 막히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코에 통증도 있고 그것 때문에 코 속이 헐기도 하고 가끔씩 코피도 자주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두통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4, 5월에는 꽃나무뿐만 아니라 참나무나 버드나무 등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공기 중에 날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10명 중 3명은 꽃가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코가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평소 증상이 없는 사람도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냥 두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2차적인 감염이나 충농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집중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이라든지 이래의 능률도 많이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코가 계속 막히거나 그러면 입을 벌리게 됨으로써 얼굴 형태가 변형이 올 수도 있고 쇽이라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쇽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줄이려면 자신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봄철과 같이 증상이 심해질 때는 참지 말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